사장의 해임함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서 김남준 지금 어딨어요? 찾으면 나한테 바로 연락 줘요. 여보. 도대체 어디다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우리 도경이 어디다 뿌렸어? 당신 술 마셨어요? 그 얘기는 이따 집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당장 회사부터 준가봐요. 회사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아주 급박한가봐요. 도경이 어디 있는지나 말해요. 여보. 말하라고! 우리 별장 근처 간가. 여보. 여보. 부회장직 아직 사표 수리 안됐대. 빨리 아버님부터 만나서 그 일부터 해결봐요. 회사일 더는 관심 없어. 나하곤 상관없는 일이야. 당신이 회사 안 지키면 우린 노아가 회사 못 물려받아. 말했잖아. 지켜보니 수호 일 잘하고 똑똑하고. 장손답다고. 여보. 생각해보니 부격. 당신이 버린 우리 집 장손. 당신하고 나한테 복수하듯. 죽은 우리 아들 얼굴하고 우리 집에 나타난 거. 조용히 해요. 사랑 틀어요. 난 당신처럼 뻔뻔하게 수호 얼굴 어머니 얼굴 지켜볼 수가 없어 미안해서. 그래서 혼자 괴로워하면 지은 죄가 없어지나? 도망가면 그만이야? 아니 나는 싫어. 물에 빠지면 숨 참았다가 악착같이 헤엄쳐서 살아날 거야. 폭풍 후 만나면 안전한 데 나올 때까지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갈 거야. 나? 당신이랑 이혼 안 해. 내 핏줄 아니면 누구한테든 이 옳아 못 물려줘. 내 목숨 걸고 옳아 지킬 거야.